검색해보자. 이게 요새 어제도 기사가 엄청 나왔어요. IRA 뉴스. 뉴스를 한번 볼까요? 함께 해주시죠. 이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제2차 한독 산업협력 대화 개최. 미국 IRA 대응 등 논의. 뭔가 독일이랑 우리나라가 이걸 대응해야 되는 거다. 미국이 뭔가를 했는데 그걸 대응하려면 한국과 독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건가봐요. 해리스 기사도 하나 볼까요? 해리스 부통령이죠. 미국. 윤 대통령이 IRA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거기에 집행시 우려 해소 방안을 잘 챙겨보겠다. 그러니까 또 위에 누가 법안을 냈네요. 이건 뭐죠? 미국 상원에서 상원의회겠죠. IRA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산도 2025년까지 보조... 어쩌고 저쩌고. 보니까 미국에서 하는 게 뭔가 IRA라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미국에서 뭔가 법안을 하나 냈는데 그게 이름이 IRA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가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 그래서 막 독일이랑 대책회의도 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부통령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협의를 하고 있다.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이거 일단 IRA 영문 약자인데. 신문장님. 올 게 왔구나. IRA. 사실 신문장님이 예전에 한번 해달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기억이 나. 그런데 A가 액트입니다. 액트가 행동인데 보통 미국에서는 이걸 법으로... 액트. 무슨 법에 액트가... 조항, 법안 뭐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저희가 있는데 여기 있죠. 인플레이션은 뭐야? 물가 상승. 그렇죠. R은 뭡니까? R은 리덕션이니까 이거는 막 줄이는 건데. 리듀스가 줄이는 거니까 리덕션, 감축. 감축. 액트, 법이야.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법. 이거 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방법은 지금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거기서 고통이 따른 건데. 인플레이션 억제, 법이 있으면 차라리 그걸로 하는 게 낫지. 사실 이게 이름 장사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름 장사. 전문 용어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내세운 게 비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비비비. 비비비? 어. 아이스크림 아니고 아직 아이스크림 땡겼어. 아이스크림 아니고. 목이 좀 따가워가지고 비비비기 생각났어. 여기 있죠. 비비비. 빌드, 백, 베러. 뭔가 빌드라는 거는 뭔가 이제 건설하는 거. 백은 뭐야? 옛날에 좀 영화로 어떤. 빌드백. 돌아가자. 돌아가자. 베러. 베러는 이제 더 좋게. 이게 사실 그 이렇게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트럼프의 정책 이제 그만하고. 우리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게 건설합시다. 이거. 그런데 트럼프가 기후변화는 사기다. 막 이러면서. 민주당, 미국 민주당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맞습니다. 고수정당은 야 성장에도 중요해. 뭔 기후변화야? 이러면서 파리업 정도 막 탈퇴하고 막 깽판을 쳐요. 기후변화 관련 이쪽 국제법 학계에서는. 자기들이 다 만들어놓고 갑자기 대통령 바뀌었다고 나갔어. 오바마 때 승인해놓고 트럼프가 탈퇴해버려. 그러니까 다시 오바마의 뒤를 이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와서는. 빌드백. 다시 건설합시다. 빌라. 그게 다 나의 세상이야. 우리 정확하게 한글로 번역하면 용어가 있습니다. 빽도. 빽도. 빽도가 아니라 빽도. 빽도법이야. 빽도법. 비비비를 만들려고 했어. 누가 반대하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공화당에서 반대. 어! 야당이 반대하는 거야. 야! 반대해 놓은 거가 뭐겠어? 왜냐하면 이 돈을 엄청 푸는 거거든. 이게 인프라법안이었어. 인프라법안. 인프라는 돈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 수조원을 쓰겠다고 선언해버려, 미국이. 그러니까 공화당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총 금액이 5천조였어요. 미쳤죠. 5천조. 그러니까 5천조원이었는데 그게 인프라 스트럭처만 빼니까 2천조 정도 됐거든요. 우리가 이제 천조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2천조를 쏟아붓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경기가 진행되나 했는데 그 사이에 바뀐 게 있죠. 인플레이션이 워낙 거세니까. 맞어. 그러니까요. 공화당이 하는 거야. 야! 니들 지금 물가 이렇게 오르는데 돈 풀면 나라 망한다. 우리 절대 통과 못 시켜줘! 이러니까 바이든이 밀어붙이려 했는데 실제로 지지율도 떨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물가 너무 비싸니까 국민들이 그래 바이든 지금 물가 봐라. 기름값 장난 아니잖아. 이렇게 막 궁지에 몰려. 근데 여기다 돈을 푼다고? 이렇게 한 거지. 근데 기후변화 대응은 하고 싶잖아. 공약이니까. 이름을 살짝 바꿉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지어버려. 요즘 키워드 뭐가 핫해? 핫한 키워드 갖고 와. 인플레이션 핫합니다. 그래? 그러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으로 바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도 보면 사례가 있어요. 이제 2008년에 들어선 정부가 있죠.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게 그겁니다. 한반도 대우나. 한반도 대우나였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국민들 반대가 좀 있었어요.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법을 바꿉니다. 뭐라고 하면 이름을? 4대강 정비사업. 4대강 정비사업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약간 BBB와 인플레이션 IRA는 약간 이름을 바꿔지는 측면에서만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BBB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버서 인플레이션을 올려서 반대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런 이미지 좀 희석시키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감축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도 가져가는 IRA로 바꾼 겁니다. 안예스님 질문. 그런데 전기차 보조금이랑 뭔 상관? 제가 설명 나오죠. 설명 나옵니다. 근데 이거 이제 IRA라고 하면 야당이 반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인플레이션 잡자는데 왜 반대를 하고 그래? 이게 용어 선점이야 사실. 프레임이죠. 프레임.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대하면 인플레이션 찬성 혼자 되는 거야. 졸지에. 너 인플레이션 그냥 두고 너 그냥 계속 이렇게 가자는 거야? 라는 게 할 수 있죠. 근데 내용물은 같습니다. 근데 내용물이 뭐였냐면 이제 나와요. 아 신문장님. 포장지는 다르나 내용물은 같다는 거? 정확합니다. 물론 돈의 액수는 줄였어요. 그렇죠. 액수는 너무 컸으니까 액수를 줄이면서 포장지 살짝 바꾼 건데 전기차 확대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BBB 때 하려고 했던 기후대응은 해야 되잖아. 그대로 내용물을 가져오는데 전기차가 들어가고? 그럼 질문 나오고 의문이 들죠. 무슨 의문 들어요? 전기차가 왜 거기 들어? 전기차랑 인플레이션은 뭔 상관이야. 아 임마. 석유 비싸잖아. 전기차 타면 물가 부담 줄잖아. 이게 이제 그 주장인 거야. 전기차가 더 비싼데. 납득 되세요? 아니 잘 안 되죠. 전기차 비싸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 줄게. 그러면 더 많이 탈 수 있잖아. 그러면 CO2 발생량도 줄고 그러면 지구도 살리고. 우리 기후변화 공약도 이행하고. 이행하고. 여러분들도 테슬라 싼 맛에 타고. 그리고 석유 비싼 거? 후지 안 써도 돼. 이러면 모두가 행복한 인플레이션 감축 세상이 와. 라고 포장을 한 거죠. 참 납득하기 어려운 거긴 한데 거기에 전기차가 들어가면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인을 일단 해버려. 사인했어. 지금 다들 상기된 표정이에요. 지금 막 얼굴 봐. 뭐라고 말할까? 비싼 말로. 돈 쓴데 아니지. 각하. 포장 성공했습니다. 이거야 지금 이 상황이야. 어쨌든 그런데 전기차 보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싸. 보조금 줄게. 하는데 거기에 한국산 전기차는 빠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미 시장에다가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지금 디젤을 많이 팔겠습니까? 가소리를 많이 팔겠습니까? 전기를 많이 팔겠습니까? 지금은 전기지. 이제 앞으로 전기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조금 싹 뺀다고? 그럼 한국은 어떻게?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왜 더 문제가 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 견제도 해야 되죠. 기후변화 대응도 해야 되죠. 인플레이션 법안 감축도 해야 되죠. 하니까. 그러니까. 막 머릿속이 짬뽕이 된 거야. 지금. 그래서. 좋아. 전기차 그럼 만드는데. 중국 견제대가 중국산은 넣은 건 안 해줘. 무조건 미국산만 해줘. 이렇게 넣은 거야. 근데. 현대차. 한국에서 만드는 것도 있거든. 그렇지. 이건 못 해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IRA에 이익에 들어가서. 문제가 된 거고. 비커뻔저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국이 자국 생각 많이 했네. 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법안이라는 게 감축 법안이라는 게 결국은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법이고. 그렇죠. 그런데 돈을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전기차 만들면 사면 거기다 보조금 줄게 하면서 돈을 간접적으로 풀려고 한 건데. 그러면서 중국의 전기차도 견제하려다 보니까 미국산 아니면 안 돼 하면서 한국산이 같이 빠져버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그냥 의문의 일패가 된 거야. 우리가 의문의 일패가 됐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기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여기서 뭐도 있냐면. 저것도 있어요. 의료보험 보조금이랄지. 또 의약품 가격 안정. 왜냐하면 선거 치러야 되니까.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민심을 좀 아우르는 것도 있는데. 우리랑 관련된 건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일단 전기차가 제일 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상징적인 사건. 현대차의 정의선. 당시 바이든이 방한을 했을 때 같이 한 시간 동안 녹대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열받는 거야. 현대차 입장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대통령이 따로 한 시간 만나준 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고. 미국 대통령이 시급이 얼마예요. 환산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투자도 약속했단 말이야. 우리 기업들이. 그래서. 땡큐 땡큐 했잖아요. 이것도 했어. 우리 한국밖에 없어. 최고 최고. 이래 놓고 가자마자. 전기차 싹 빼버렸어. 한국 건 빼자. 이러니까 이게. 이제 요구가 나온 겁니다. 그런 거죠. 사인하려고 하니까. 저기 각각. 지금 한국산 전기차에서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려서 한 거야. 잘 안 들렸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분석이 있어요. 11월 선거 때문에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선거 넘기고 나서. 미국 시장 내에서도 한국차는 미국차 브랜드랑 또 경쟁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어제 나온 기사를 쭉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전화 통화하기 전에 윤 대통령 하기 전에 이 IRA 감축 법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소상한 내용. 그런데 피해에 대한 피해가 예견되는 내용들이 전달이 됐다. 청와대실로. 대통령실로.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로 전달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런데 그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었느냐에 두고 지금 논란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거 미리 줬으면. 그때 펠로시와 통화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거국적으로 했었어야지. 라는 게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는데 거기다 대고 하는 건 외교통상에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또 반론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지나간 거라 치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뉴욕에 갈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주목했던 거는 과연 바이든이랑 회담하게 되면 이 IRA 문제를 어떻게 거론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혜택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관전 포인트였는데 회담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48초만 대화 나누고 정식 회담을 못한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오갈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어. 그래서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성과가 없다. 민주당은 그걸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권 의원 통과까지 시켜버렸잖아. 통과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극한으로 여야 대립 치닫는 배경 중에 이 IRA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빌런은 꼭 알아야 이런 뉴스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부통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비록 직접 대화 못했지만 어제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고 부통령이 한국이 시행 과정에서 IRA를 직접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피해받지 않도록 그런 보상을 챙겨보겠다. 그런 방안을 챙겨보겠다 얘기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그러면 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일사천류도 되는 거냐. 그냥 한국에 왔으니까 립서피스 한 거냐. 또 의견이 팽팽하게 나눠 갈리고 있죠. 일단은 해리스는 우호적인 워딩을 주고 갔어요. 그러면서 한미동맹 강조하면서 IRA 해법 찾겠다 강조를 했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소식도 미국 상원에서 현대차 전기차에 그러니까 2026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해결 방안을 좀 찾아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는 기사 이해되죠. 이제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이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어제 해리스를 만난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이 IRA의 우려. 걱정이 되죠. 전기차 빠진다니까. 우리 전기차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니까. 집행시. 그러니까 실제 법이 집행될 때 우려 해소 방안을 잘 챙겨보겠다. 어떻게 하면 피해. 그 얘기인 거고.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이게 해결되지 안 될지 모르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제2차 한독 산업협력 대화 개최. 미국 IRA 대응 등 논의. 왜냐하면 독일도 BMW 벤츠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도 자동차 미국산 아니면 안 되니까 대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나라들하고 같이 대응해서 사실 뭐 탄원서를 낼 때도 여러 사람이 많이 쓰잖아요. 연대하잖아요. 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야 이게 지금 피해자가 이렇게 속출하는데 좀 이렇게 예외조항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라고 지금 이제 공동 압박을 위해서 한독 산업협력 대화를 개최한 거죠. 그 와중에 미국 조지아주에 우리 현대차 공장이 있잖아요. 조지아주 또 국회의원이 나선 거야. 현대차. 현대차 이익을 또 대변해 주는 일종의 일장이야. 현대차가 잘 공장이 돌아가야. 조지아주가 잘 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한 겁니까 지금. 미국 상원에다가 이제. 개정안을 발의한 거죠. 한국산도 보조금 줘라. 네. 그렇게 된 거고. 이게 아까 그 보도죠. 이거 아까 단독 보도라는 게 이거죠. KBS인데 윤 대통령 펠로시 통화 직전에 대통령실에 핵심 내용이 보고 됐다.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피해를 예측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 짧은 시간에 무슨 그걸 어떻게 구체적인 사안도 없는데 통화 내용에 녹이냐. 뭐 이런 또 반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기사의 출처를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 기사가 보니까 조정식 의원실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앞두고 나온 거라서. 정치 공세적인 성격과 구분을 해서 사실관계를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정치권에서부터 이거로 논란이 될 것 같고. 아무튼. 어찌됐든 지금은 전기차가 우리 전기차가 빠진다는 내용은 명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했을 경우에 거의 10만 대가량 피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왜 더 타격이 크냐면 지금 이미 받고 있거든요. 받던 걸 못 받으면 소비자들이 볼 때는 그냥 가격이 뛰는 거야. 뛰는 거죠. 그래서 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는 뭐 IRA 나오면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하실 수 있겠죠. 네.